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리노공업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 코드번호 05847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13일 1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 제가 이제 뭐 차트 분석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저도 이 기업에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것쯤은 만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로지 테스트 소켓 멀티 사이트 테스트 소켓 등으로 로지 테스트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통합 제조 공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굉장히 지약적으로 한다 정밀 가공 정밀 가공 사출 그리고 이제 스프릿 생산 도금을 하고 있고 조립 그리고 분석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덕트를 보시면은 요거 말고도 여러 개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봤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브 헤드라고 해서 높은 수명 전류를 필요로 하는 웨이퍼 대형이 가능하고요 파인 피치 프로브 또는 코브라핀을 적용하여 90이 나노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소켓 소켓 요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축척을 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추척을 해가지고 이런 대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너공업 보시면은 전년도 매출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하고 단기 순이익이 거의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요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트가 우상형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가 이제 자기자본이 1년에 20%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부채 부채가 굉장히 작죠 단기 차익금이 없어요 단기 차익금 1년 안에 무조건 갚아야 할 돈이 아예 없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좀 묻어놓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익 실현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본 2인여금이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자본 2인여금이 56억 괜찮다 아 정말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쌌을 때 그냥 왕창 바닥에서 그냥 끌어모았어야 되는데 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신다고 한다면요 현재 상황은 이쪽에 대한 매물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어 시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매집을 했는데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판다고 한다면은 어 이쪽에 어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갈 가능성이 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 수급들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어 좀 받쳐주지 않을까 매수세가 매수세로 어 리노공업에 대해서 빠지는 것들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어 다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리노공업은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어 리노공업에 대해서 자세히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아 용서가 아니 죄송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상단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어 라이브 쪽에 이제 깜빡깜빡 불 들여있는 곳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유튜브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주식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하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셔 가지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번 받아 가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쪽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 무료 추천 종목 해 가지고 아침 7시 30부터 1월 12일 월요일 무척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추천 종목 추격 매수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해야 될 상황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분석 그리고 당대 이슈에 나왔던 것들을 시황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9시부터 어 추천 종목 그리고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일자 목표가 거기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usd 현재가 6700원 정도 매수를 해 가지고 당일 어 시가 대비해서 7.84%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한번 도움을 받아 가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한번 무료 종목도 한번 받아 보시면서 어 차곡차곡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